나는 진짜 이 새끼 한판에 응분해놓고 나한테 이것밖에 없대 아니 병신아 나는 너 한판에 응분해놓고 아까 얘기했잖아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진짜 좋아하는 동생이라고 근데 내가 좋아하는 동생이 센스를 어떻게 하자 아니 근데 나 한판이라고 했다고 어 코야 야 미수야 어 나 코야 야 미수야 잘 봐 내가 진짜 대학교로 진짜 좋아하는 동생이야 근데 어떻게 이 새끼를 나도 내가 센스가 아니었다고 아니 센스가 아니었잖아 이거 뭔데 그거는 니가 있고 내가 얹혀있어 이만 내 한판이 뭐야 한판이 이거지 너는 한판이 대가리에 이것밖에 없는데 아니 너는 이랬다니까 먼저 나는 이랬다고 야 야 야